짧은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다녀가시네 산타할아버지가 강원도뿐이신 것 같은데 처음 잘 때나 인도날 때 짱짓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할아버지는 웃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반 들어져요 2절까지 출발 지훈 씨 잘하는데요 울면은 되게 구수하네요 저분이 발라드도 잘해요 참 잘 때나 일어날 때 짱짓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ike comment subscribe I'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